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주시의회 의장 이중호입니다. 영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의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원들이 힘껏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또 의원들 간에도 상호 교류를 하고 해서 청각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서!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변화와 계획을 바라는 시민의 시민들의 기대와 소문 속에 우리 시가 나가야 할 길에 비해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함께 조심하며 함께 힘을 합쳐 고맙습니다. 제8대 의회 의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미래제양대교 선진지방자치를 위하여 서로의 복연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중한 제8대 시국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